카카오 모빌리티가 모빌리티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접목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테라는 28일 블록체인 기반 모빌리티 사업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은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공감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카카오 T 플랫폼의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이용자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공동 연구하는 등 장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사업 모델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모빌리티 서비스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사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 T 플랫폼을 통해 택시, 대리운전, 주차 등 이동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통합적으로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2,200만 명을 확보한 상태로 현재 약 23만 명의 택시기사가 카카오 T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입니다.